경기 보셨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마지막에 동일한 사람이랑 함께 들어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주단은 우리 경제를 보여주시고요. 자, 공문 한번 들어볼까요? 공문 한번 들어볼까요?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자, 우리 10위의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오늘 경기의 하이라이트 이어달리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달리기입니다. 이어 걷기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한번 환생부에서 멋진 이 체육대회를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영어산구 종합 3위 기념 영어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온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소수의 인원으로 오늘 이 행복한 체육대회를 가득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야, 창고야! 넌 어떻게 가야 되지? 재경안동 국외고등학교 동물의 친선! 저희는 2025년에 더욱더 멋진 행사로 0682, 682번, 682번 건, 건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부터 정말 종일 수고 많으셨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